음악 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대급의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울분이라도 조금 사기시라고 월요일부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밤에는 72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챔피언서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로 편성된 승무패 72회차 경기들을 대상으로 겨울인생의 승무패 채널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동안 저는 대상 경기들의 분석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경기 예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72회차 또한 2월에서 자유롭지 않은 회차로 보입니다 연속되는 2월로 주말 73회차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보고요 72회차는 14경기 모두 1순위가 나오지 않아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회차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구간이 경기 결과로 도출이 되더라도 그 결과에 합당한 사연들은 28개 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경기 모두 어떤 구간에 정착을 하더라도 투표율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변은 아닌 것으로 이변은 아닌 것이라고 단언해 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자 그럼 경기 전망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비조 1, 2위에 나란히 서 있는 아인토벤과 아스날의 프렌들림의 취업입니다 제가 왜 친성경기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물론 축구경기는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이 경기에서 누가 비기거나 패한다고 해서 상대가 데미지를 입을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인토벤은 이긴다고 1위가 될 수도 없고 패한다고 3위가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클럽 랭킹에는 상승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경기는 결장자 현황을 살짝 들여다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인토벤은 멕시코 국대죠 엘에플 오자노와 그리고 네덜란드 국대 알비 태제까지만 못 나오고요 그들의 자랑인 노아랑이 나올지 못 나올지는 귀신도 모릅니다 아스날은 결장자들을 다 빼고도 국대 라인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결장자들까지 언급해야 하는 건 정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팀 분위기는 아인토벤이 다소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스날의 아르데타 감독은 주말 에메리 감독과의 전술 능력 사움에서 개작살난 후유증을 얼마나 떨쳐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예상 라인업을 가장 잘 유추해 내는 분의 선택이 아마 정답일 것 같고요 아르데타 감독이 꺼내들 라인업에 심정을 가늠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르데타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그 라인업을 현재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투자 금액을 더블로 키우는 복싱마킹은 그냥 불의유 토끼로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베팅하시는 게 멘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아무 생각 없이 사이좋게 놀다가 악수해 주길 바람하면서 3순위 그래프 무승부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 3번 경기는 A조 1위와 꼴찌의 대결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단 승리만 거두면 다른 경기장 결과에 따라서 챔서 16강이든 유로파 플레이오프든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은 확정됩니다 만약에 미넨과 무승부를 거둔다는 전제라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펼쳐지는 매치업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홈팀 코펜하겐이 승리를 하거나 비기면 맨유는 탈락입니다 만약에 갈라타사라이가 승리를 챙겨서 돌아가는 그림이라면 복잡한 계산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되면 맨유의 무승부는 곧 유로파 플레이오프 스테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2, 3, 4위의 지금 상황인데요 이 경기 또한 지난 주말 프랑크프루트에서 치욕스런 결과를 안고 돌아온 미넨의 투엘 감독의 마음먹기에 생존 여부가 달린 맨체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생각되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생지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투엘 감독은 미넨으로 돌아가서 3위 슈트트가르트와의 일전을 치를 생각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처리되고요 리그 3위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주말 슈트트가르트와의 결전에 좀 더 신경을 쓰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3번 경기의 겨울인승의 선택은 경기 내내 리드를 하다가 극장골을 쳐맞는 맨유 대나우 감독의 낙담하는 얼굴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3순위 그래프인 반통 무승부를 담아가 봅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로 가볼게요 3번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의 단두대 매치고요 두 팀 중 승리하는 팀은 챔스에 남게 됩니다 패하는 팀은 올드트래포드의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이사를 가던 탈락을 하던 결정이 됩니다 경우의 수 생각 없이 자력으로 챔스 16강이 가능한 양팀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일으켜내는 유로컵의 DNA는 원정 핸디캡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부담감을 안고 싸우게 될 갈라타사라이에게 더 풍족해 보입니다 홈팀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극도의 긴장감이 터지는 빅매치에 덜 익숙한 홈팀이 조심스럽게 역섭을 노리다가 오히려 역섭에 역섭을 당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코펜하겐의 님도 잃고 뽕도 못하는 결과적으로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4번 경기의 겨울인승의 선택은 3순위 투표율 구간인 홈팀 코펜하겐의 단통 패배 구간을 담아가 봅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입니다 레알마드리드만 16강이 확정된 시조 경기고요 2위 나폴리는 브라가에게 2점차 패배만 당하지 않는다면 16강으로 진출을 합니다 2점차 참 이게 참 사람 잡는 경기죠 옛날 옛적에 아인토벤의 박지성의 밀란 원정 경기가 대잡이 되기도 하는 묘한 느낌을 주는 매치업입니다 브라가는 행여 패하기라도 한다면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꼴찌 베를린의 유리함이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32강에서 탈락하는 개 같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경기로 전망이 됩니다 챔스 16강, 유로파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3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내파하고 있는 브라가의 선전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반까지 힘껏 달려보고 이로 저도 여의찮으면 오히려 브라가가 더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림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무승부만 거두면 베를린이 레아를 잡더라도 상대 승점에서 브라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유로파 플레이오프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기는 부상자 같은 거 보시면 더 머리 아파지는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에는 양 팀이 가지고 갈 사명과 목적만 계산해 보시는 게 결과를 전망해 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1순위 그래프인 홈 나폴리의 승리 구간과 2순위 투표율인 무승부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경기이고요 역시 시조 경기입니다 꼴찌 베를린과 조 선두가 확정된 레알마드리드의 매치업입니다 나폴리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부터 챔스에서도 리그에서도 경기력이 확실히 반등세를 타고 있는 베를린입니다 레알마드리드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부상자가 복귀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선수가 또 부상자로 충원이 되는 희한한 정말 희한한 시즌입니다 이 부상자 명단이 항상 풍족한데요 선수들은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겠지만 현재까지는 A가 부상자에서 회복하면 B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레알마드리드입니다 오버페이스는 곧 리그 우승을 벌이는 한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일정에 기인해서 꼼꼼할 만큼 전략적인 스쿼더 운영을 하고 있는 안첼로티 감독입니다 반면에 이 경기에 임하는 벤치나 선수들의 사명감은 베를린의 기세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전력의 기울기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전력의 기울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직전 리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 윈앤글라드바우를 때려잡고 위닝멘탈을 찾아가고 있는 베를린이 베티스 원정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모발 갈라쇼를 했던 바드리드보다 딱히 열쇠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베를린의 결장자들은 딱히 이 경기에 스임새가 없어 보입니다 운영 베를린의 대어잡는 날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6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3순위 투표율 구간인 홈팀 베를린의 승리 구간을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72회차 승무패 2편이 같은 채널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방송될 72회차 최종편은 내일 오전에 그리고 최종 마킹 8천원 복식과 독식 구간을 공략해보는 예비군 마킹 2천원 복식의 사진과 분석 영상은 내일 빠른 오후 시간에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